1. 3. 3. 3. 3. 4. 됐어! 그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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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왜 이렇게 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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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이! 장군이가 오줌 써서 빨았더니 줄어들었나 보다. 왜 자꾸 여기만 뺑뺑 돌아? 세 번째야, 세 번째! 다리만 들고 싸지도 않으면서! 아! 진짜! 걸음걸이 또 너무 빠르다! 누나 허리 아픈데? 왜? 어여! 응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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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집 가기 가는 거 또 드려야 돼? 가기? 아! 요즘도 안 나오겠어 문 나오면 신기하네 여기서는 아까 오줌 거였지? 또? 너 거잖아! 어머니 맡아도 너 거 밖에 안 나지 그치? 다 했어? 당근아? 아니야?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아니 이게 아깝다 이게 아까 엄청 또 쌌던 데잖아 이제 2년대밖에 안 나지? 거기 안 나 거기 안 나? 아 예이 진짜 왜 이리 당기려고 하네? 오 이게 집 가는 길인데 어떻게 알았지? 어? 가자 어이구 당황스러워 오? 아 이리 안 하자? 이리 안 하자? 이리 안 하자? 이리 안 하자 방금이? 알겠어 야 들어 잠깐만 응 옳지 옳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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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콩냄새 집에 가는거에요?